밥 먹자 식단 관리를 해야 돼서 계란 먹으려고요 계란이랑 몸에 더운 거 먹을 거예요 끓는 물 기준으로 씹은 음식도 있어 오케이 저희 음식 바나나 토마토 두유 달걀 기다리는 거 트레이저 메모 보는 것이 구독과 좋아요 뜨거워 아니 안 뜨거워 마지막 재료 계란까지 아침 식사를 해 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앗 뜨거워 맛있잖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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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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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깨워 날 깨워준 아침 날 깨워준 아침이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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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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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